Q. Q. 짜라라. Q. 다음 달. 우리 이제 쟁반이야. Q. Q. 철 아니야, 철 아니야. 알루미늄판입니다. 자, 오늘 알파 노래방. 알파 노래방 뭐 하나요? 오늘 관련한 방사는 추억의 노래입니다. 추억의 노래. 추억의 노래. 스노. 내 가슴 속에 산을 산을 산을. 그동안 갖고 계셨던 벌칙과 또 이제 베네피트 사품들이 있죠. 아하. 오늘 게임을 통해서 싹 리프트 하겠다. 네? 왜요? 아, 솔직히 너무 많아요. 한 번 리셋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 많은 사람들이 벌칙 많은 사람이에요. 자, 민주주의로 가죠, 그러면. 과만수로 가시죠. 제가 제일 많은데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 예. 자기는 리셋을 원한다, 손. 나, 나 들어줄게. 자, 아차산 친구들이랑 갔다 왔는데 며칠 전에. 아, 그럼 제가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야, 소원 들어주기 솔직히 너도 벌칙 도는 거 아니야. 저요, 뭐. 아, 4대4위네요. 오케이.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래도 정국이가 살려줬다. 오늘 개인전의 폴즈가 여러분 여섯 명이 시키는 이 중에 벌칙 하나를 한다. 야, 롯데타워 위에서 펄미션 투 댄스 한 번 쳐볼래? 사실 아차산 그림은 한 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타워 건너기를 하는 게. 아, 타워 건너기 정도가 아니라 그 옥상에 거기 청소하는 거, 체험하는 거. 아니, 뭐 어떤데요? 뭐 다리 건너기, 무서워? 아니, 일단 엄청 높잖아요, 거기. 나 검색, 검색 한 번 해볼게요. 나 검색 한 번 해볼게요. 롯데타워봐. 오, 야, 이거, 야, 이거 좀 무섭겠네. 야, 이게 한 개가 아니었어. 야, 541m라는데? 타워 건너기 가시죠. 네? 한 명, 한 명 가, 한 명. 아니,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한 명 저기 데리고 가기 하시죠. 오케이, 꼴찌가 한 명 데리고 붙잡고. 데리고 가기. 와, 잠깐만. 잠깐만, 데리고 가기는 좀. 아니야, 꼴찌가 한 명 데리고 가기 하자. 데리고 가기 대박인데? 그런 재미있지. 원수기 게임으로 동심 노래 맞추기 게임 해보겠습니다. 동심 노래 맞추기. 자, 다들 귀 열 준비하세요. 동심 노래 맞추기. 맞추기. 제목을 맞추기. 제목 맞추기. 오케이,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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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어드벤처. 정답. 오, 잘하네. 자, 연습 문제 하시죠. 연습 게임. Let's go, let's go, let's go. 연습 게임. 오케이, 오케이, 연습 게임, 연습 게임. 몸 풀기, 몸 풀기. 야, 이거 우리 맞춘 걸로 하자. 첫 파는 이건 국룰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연습 게임으로 가시죠. 예, 신을 보여준 거니까. 바로 태세 전환, 우디르, 바로 갑니다. 오케이, 연습 게임. 이런 말 하기 좀, 그냥 형, 이런 말 안 하면 돼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냥 이런 말 안 하면 돼요. 이런 말 안 하면 돼요. 이런 말 안 하면 돼요. 오케이, 다음. 슈가아! 천국, 천국, 천국. 뭐야, 이게? 피카츄.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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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 슈가, 포켓몬스터. 정말? 아, 맞다, 포켓몬스터. 피카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어떻게 포켓몬스터예요? B. 이게 뭐야, 뭔데? 아, 포켓몬스터. 나 처음 들어. 자, 이제 시작이. 자, 이제 시작이다. 시작!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결과를 위한 연행, 피카츄. 걱정 따윈 없어. 난이도 진짜 낮다. 일단 디지몬, 포켓몬부터 갖고 시작하네요. 오케이, 다음은 코난이다. 치키 치키 차관. 기타 치키. 치키 치키 차관. 기타 치키 차관. 기타 치키. 기타 치키. 비. 나라라 슈퍼머드. 맞아, 맞아. 이거 연습 게임 아니에요? 오케이. 야, 너 지금 꼴찌이... 만약에 진영이 하면 동영권을 차곡차곡 쌓고 있어, 지금. 멤버들 다 잘 보여야 돼. 너가 라이비 슈가가. 건강해 보인다. 야, 너 되게 귀엽다. 진짜 오랜만에 아는 거 알아서 나 진짜 벌떡 들었는데. 근데 나 전곡 해놓고 선우광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자, 자, 가시죠, 가시죠 이게 뭐야? 슈가! 축구왕 스토리 아니야, 진! 아랫! 영심이 아랫! 아랫! 피고왕 총키 몰라, 지금 제이홉, 제이홉!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조금만 더 듣는 거 어때요? 뭐, 뭐야, 달려라 하니? 나 달려라 하니 하려면 네, 조금만 들어볼래요 네, 조금만 들어볼래요 뭐지? 뭐야? 뭐야? 비! 아, 이거 그냥 이거 뭐, 뭐 이름이 기억 안 난다는데, 내가 나도 몰라, 나 모르겠어 옛날 옛적에? 아, 나, 아, 나 끝에 두 글자가 알아 어, 나, 나, 나 옛날 옛적에? 진! 진! 호랑이 옛날 옛적에? 아니야, 아니야 나도 안 나니까, 이거 여섯 글자일 거야, 아마 백주도서, 무도서? 네! 뭔 옛날 옛적에? 뭐였지? 뭐였지? 아, 키키인데, 뭔 키키이야 누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차 차 아니야? 아니야 아래, 아주 옛날 옛적에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진! 전혀 옛날 옛적에? 비! 뭔 옛날 옛적에? 자,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아, 나 이거, 나 전혀 몰라 오, 나, 나 오, 나 오, 나 와우 뭔데? 도와주는 귀여운 내 친구 아니, 이거 비자루 타고 다니는 애 아니, 아니라고 배추도서, 무도서 아, 그냥 배추, 그건 다른 거구나 옛날 옛적에, 뭐야? 옛날 옛적에 옛날 옛적에 옛날 옛적에인데 누구누구의 옛날 옛적에 어, 그거 안 나와있는데? 그 노래 가사 나와요? 그 노래 가사의 옛날 옛적에 네 핑키 펑크의 옛날 옛적에 주가, 우리의 옛날 옛적에 아니야, 누구누구라니까? 이 이 비 비 지은! 아렘! 아 깨비깨비 아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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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비까비의 옛날 옛적에 아! 은비까비 비자 돌림! 비자 돌림! 은비까비 아, 진짜? 아, 나 어떻게 생각하지? 진짜, 나 모르겠다, 근데 아, 레전드 배추고사, 물고사는 본 것 같아 와, 진짜 은비까비 와, 형 진짜 멋있었다 은비까비 뭔데? 몰라, 이게 이거 메이플 아니야? 휴가! 꼬마 자랑자 붕붕 네 아니에요, 그 노래 아니었어 꼬마 도깨비 아니야? 네 왜 이렇게 다 친구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 아니었어 왜 이렇게 귀여운 내 친구가 왜 이렇게 많아? 저 때는 다 귀엽고 내 친구야, 그냥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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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정국, 정국, 정국 별해성 커비? 아니, 커비 아니, 커비 휴가! 코비 레몬 코비 레몬 네? 잠깐만, 코비 코비, 코비? 아니, 코비 아니야 코비야, 코비 코비 정국, 정국 정국, 정국 정국 내 친구, 코비? 귀여운 코비? 귀여운 코비?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내 사랑 내 사랑? 네 주민! 내 동생 코비 예 구슬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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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귀여운 코비? 응, 아냐, 호비 내 친구, 꼬마 도깨비 정국, 정국, 정국 어? 정국, 꼬마 도깨비? 네 꼬비, 꼬비 아니 꼬비랑 들리냐? 꼬마 도깨비, 꼬비 땡 아, 비 도깨비, 꼬비 땡 아래 꼬비, 꼬비 정답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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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하려고 했는데 꼬비, 꼬비 뭐야 근데 저게? 꼬비, 꼬비가 뭐 뭔 내용이야? 재능이 없나 보다. 파란색 머리야, 도깨비. 어? 알았다. 꼬마 도깨비의 줄임말이네, 꼬비. 꼬마 도깨비. 아니, 저게 무슨 애니메이션이야? 난 모르겠어. 꼬마 도깨비가 나오나 오지 뭐. 아! 우와, 진짜 어렸구나. 너희는 알아. 아, 저구나. 만화 이름이 꼬비꼬비라고. 아, 내가 너무 어려서 이건 솔직히 어렵다. 와, 저거 볼 때 TV 이렇게 두꺼운 걸로 봤잖아, 알아요? 그 전원 누르면 퓨웅 하고 켜지는 거. 그 TV로 알아. 네, 완전 두꺼운 걸로. 뭔가 어릴 때 비디오빵에서 비디오 빌려서 봤던 거 같은데. 나도 막 기억이 나지는 않아. 꼬비, 꼬비. 유선 TV 나올 때 유선 TV. 신나, 일단. 뭔데? 어? 진! 축구왕 슈터리. 아니야, 아니야. 축구왕 슈터리. 아니야, 아니야. 뭐더라? 어? 이거 뭐지? 띠, 띠, 띠. 아, 좀 더 듣고 싶은데 이거 뭐지? 김태 형 집중할 때 나오는 저 표정. 강철. 네. 아, 일단은 나 이거 알아요. 잠시만, 나 이거 알아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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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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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띠, 개구리 소년. 개구리 소년. 안 돼. 빠바바. 태양이 눈부시는 지구는 하나. 지! 내가 눈부신다고? 정국으로는 골드런. 아니야, 골드런 노래 아니야. 지구 수비대. 슈가. 네. 태양 용사 선가드. 네. 아,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뭐지, 이거? 비가 지킨다. 아아. 지구 특공대. 천국. 지구 특공대. 정답. 아아. 뭐야, 이게? 아, 뭐였지? 아, 이거 영상 한 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지구 특공대였네. 캡틴 플레디. 아, 캡틴 플레디. 뭐야? 다섯 가지 입을 하나로. 캡틴 플레디. 후. 아, 저게 뭐야, 나 진짜 몰라. 진짜. 너무. 볼 마음. 진짜 너무 초면이다, 진짜. 바람. 볼 마음. 이거 반지 껴야 돼요. 자. 이거 해야 되겠네, 그럼? 그럼 이렇게 하면 강물을 쫙. 진짜 모르겠네. 캡틴 플레디. 몰라요? 재밌다. 못 맞혀? 제가 즐겨보단 말하기는. 아, 그러니까 말할 때가 안 맞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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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차. 야, 편곡 지지는데? 아니, 누가 나한테는... 스카이랑 니키보다 하나가 먼저 날 차지할걸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나지만 어디든지 너와 태큼만이 뭔데? 마지막에 이제 노래를 그렇게 하고 나온다고 시간 탐험 돼 시간 탐험 돼 시간 탐험 돼 맞아, 맞아 아, 이게... 맞아, 맞아 동태큼만이 뭐야? 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첫 번째 그 소절의 가사가 동자큼만이에요, 동태큼만이에요 동태큼만이지 그래, 맞잖아 아니, 내가 동태큼만이라고 했다고 형, 귀가 어떻게 됐어요? 동자큼만이라잖아 이러면서 뭘 하는 거야 형, 귀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내가 말했냐? 아, 그래? 야, 못 맞힌 사람 있어? 나 하나 맞혔다, 하나 나도 못 맞혔는데 나 하나 맞혔다 아니, 오늘 딱 롯데 타고 내가 갈 것 같아, 딱 봐도 정답 유니저 자, 주인공 재혁 재혁? 몰라, 그냥 정의의 용사요 정의의 용사할 리가 없어 제목이 정의의 용사일 리는 없지 나도, 나도 한 번에 들어온 멜로디 변해 제목은 다 모르겠어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 너무한다. 우리도... 우리도 몰랐을 때 노래. 말이라도 하지. 나는 아빠한테 있었다. 아빠한테도 없었다. 전설의 용사 태양의 기사 비커! 정국! 태양의 기사 비커? 정답. 너 근데 이 말 안 봤지? 안 봤지. 아니, 이게 뭔데? 그 칼 들고 싸운 거 그거 아니에요? 나 어떻게 다 하냐, 마다를. 저게 뭔데? 누구세요? 아, 저 쟤! 아, 쟤구나! 이거 안 봤어요? 나 몰라. 야, 피코야, 오랜만이다. 저거 하면 이거 생겨, 이거. 아니, 막 낯설지는 않아. 난 되게 낯선대.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칼 든 건 다 격해요. 왜냐하면 제가 검돌을 했잖아요. 칼 든 건 다 격해요, 정말로. 오케이, 좋아. 뒤에가 진짜다. 정국! 정국! 뭔데? 아, 진짜? 아, 축구왕 출돌이! 아, 맞다. 축구왕 출돌이야, 이거. 정답! 어휴... 좀 하네. 아니, 축구왕 출돌이가 공룡들하고 축구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그 쥬라기, 쥬라기 월드컵 그거는. 쥬라기 월드컵 그거는, 쥬라기 월드컵. 쥬라기 월드컵 그거는, 쥬라기 월드컵. 알겠습니다. 쥬라기 월드컵. 쥬라기 월드컵. 쥬라기 월드컵. 아니, 최소한 요리 보고까지 나와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만화를 다 아는데 한 문짜도 못 맞췄어. 어떻게 된 거야? 플레이! 쥬라기 월드컵! 잠깐만. 이건 드라마잖아요. 잠깐, 잠깐. 야인시대 아니야. 야인시대 아니야. 잠깐, 잠깐. 형, 잠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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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마지막 승부 아니야? 마지막 승부 아니야? 마지막 승부.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유명하네. 정국, 정국, 정국. 쥬라기 월드컵. 슬램덩크? 그래. 와, 슬램덩크. 형, 왜? 마지막 승부. 우리 슬램덩크를 모르면 안 되지. 형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왜 그걸. 마지막 승부를 이러겠다. 나는 애니로 안 봤어. 내 옷을 가늠여 너에게 가고 있어 진짜 마지막 승부 이러겠다, 진짜. 와, 진짜 저 슬램덩크 엔딩 노래는 맨날 듣는데. 진짜. 너와 함께라면. 아, 뭐지? 익숙한? 일단 편곡 자체가. 슈가! 형, 좀 그만해요. 눈 칠 거 가만히 있어야지. 눈 칠 거 가만히 있어야지. 이 형, 만화 게임았네. 우리 세 명 때문에. 아니, 자기 모른다면서 은근히 다 알아, 이 형을. 모른다면서 지가 점수 제일 높아. 그랑조. 비. 하나, 비. 하나, 랩. 비고왕 총키. 슈가! 슈퍼 그랑조. 슈퍼 그랑조였어? 그랑조 이거였어? 그랑조였어? 그랑조 이거 맞아요. 그랑조. 그랑조. 이거 잘하는데. 물건 달라는 줄 알았지. 아, 나 만화 진짜 안 봤나 보다. 아, 근데 그랑조도 칼 드니까 또 알아. 언제 맞출까, 나? 이렇게 일어서 있는데. 비. 비. 카드 컴퓨터 체리. 그래. 정답. 이거 당연히 알지. 캐치 유. 캐치 유. 캐치 미. 캐치 미. 이제 순방복질은 그만. 이거 그거라고. 벚꽃 있으면은. 아, 이거 명곡이잖아. 전하고 싶은데. 아, 이 노래구나. 나 이 노래 몰라. 몰라? 노래만 알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으라고. 앉으라고. 그럼 이제 호랑이가. 아, 이건 알지. 이건 알지. 아, 이거 나오자마자 왔었는데. 노래가 알겠어. 노래가 알겠어. 아, 진짜 나하고 호명 못 맞춘 거야? 이제, 넷. 아니, 이것은 용기의 증표. 파워레인저. 알지. 알지. 파워. 파워. 파워 렌저. 파워 렌저. 어? 정답. 맞다. 파워 렌저다. 방금 파워 렌저라고 했어? 방금 파워 렌저라고 했어. 나는 파워 렌저랑 백터맨 중에서 헷갈렸어. 아, 백터맨 이글. 백터맨 벨. 우리가 가다 월요일이야 맞아 맞아 알어! 알면 좀 맞춰봐 익숙한데? 아, 그러니까! 아, 그거잖아, 그거! 그거네! 진사오미 꾸러기 수비대! 야! 진사오미 아니, 이걸로, 이걸로 다 외우는 거 아니야? 주님이 진사오미 아, 이만해구나 나 몰라 야, 지민아 네? 너도 좀 너를 수비해봐 왜 뭐 맞추냐, 이렇게 수비를 못해 아니, 만화 다 하는데 제목을 하나도 몰라 아, 꾸러기 수비대를 기억을 못하다니 진짜 충격적이다 뭔가 스포츠 만화인 거 같은데? 주가! 주가의 월드컵 정답 진사옥 공룡과 축구하는 게 있어 공룡과 축구하는 거 공룡과 축구하는 게 있어 네 자, 남은 그거 철도 소리가 나. 진. 아니, 이게 뭐야? 지구 용사 골드론. 진. 비. 황금 용사 골드론. 진. 다 좀 듣자. 황금 로봇 골드론? 골드론은 그냥 골드론이었어. 아닌가 보다. 진. 진. 잠깐, 잠깐, 잠깐. 끝이 없는 바. 슈가! 슈가! 통키. 무슨 통키지? 피고왕 통키. 슈가 피고왕 통키. 피고왕 통키. 그래, 너 한 번 맞혀라. 형이 피고왕 통키 했어. 나 그냥 통키 했어. 그냥 줘요. 불쌍하니까 짐이 좋아. 그럼 제가 할게. 피고왕 통키. 그냥 피고왕 통키. 아니지, RM. 피고왕 통키. 진영이 맞췄잖아, 진영이. 진. 피고왕 통키 노래가 저런 거였어. 나도 모르겠다. 골드론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게 맞나? 이건 또 뭐야? 비교적 90m 후반 같은데, 이거는. 우리는 달려간다, 이상한 나라로. 정국! 정국! 이상한 나라, 앨리스? 나도 그거 하고 싶었어. 왜? 앨리스가 아닌가 보네. 이상한 나라에? 종사탕? 자, 이런 거 도전해 볼 만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게 다 해도 이제 많이. 노래 틀어주세요. 노래 틀어주세요. 노래 틀어주세요. 어른들은 모르는 가차원 세계 날 새고 용감한 보기력 있다. 보기력 있다. 보기력 있다. 정국! 정국! 풀이? 이상한 나라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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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포... 포비? 포... 포리? 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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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 비! 이상한 나라의 푸! 네! 지민! 제욱! 아름! 이상한 나라의 보! 아름! 제욱! 맞아. 이상한 나라의... 풀! 형! 제욱! 형, 뭐 할 거야? 포 해봐요, 포. 포? 했어, 했어, 했어. 쥔! 이상한 나라의 포! 아, 잠시만!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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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잠시만! 보 아니야, 보? 이상한 나라의 폴! 내가 포 했잖아, 내가 포 했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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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이라고? 아, 폴이 아니고 폴이야? 아, 이상한 나라의 폴이 뭐야? 나 진짜 처음 들었다. 폴! 우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명탐용 코난도 안 나오고 이거는 킹캅스도 안, 도라에몽도 안 나왔어요. 알겠어, 알겠어. 한 문제 남았고 난 중요해, 조용히. 우와, 이 씬스 봐라. 시골 시장에서 들을 뻔한 노래다. 아, 아! 아, 이거는 진짜. 맞춰라. 자동차가 남간다. 자, 지민이 가라. 아기 자동차. 꼬마 자동차 붕붕이 아니야? 내가 알기로. 심지어 옛날에 현대 자동차 콜라보 했던 거 아니야? 꼬마 자동차 붕붕. 정답. 아, 좋아, 좋아, 좋아. 정이 가르쳐져. 야, 그래. 하나씩은 맞춰야 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가시죠. 오케이. 아, 예전에 이거 유재석 선배님이랑 이제 이효리 선배님 이제 템이 싸나 안 왔잖아요. 맞아, 맞아. 약간 룰러. 비슷하지? 내가 아는 노래 나왔으면 좋겠다. 뭐야? 와, 이 노래 뭐야? 뭐였지? 뭐야? 뭐야? 나는 저를 믿었었는데 이제 와야 되잖아. 그로운은 어떡하라고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 난 어떡해 아니 이건 울 거야 믿을 수 없어 난 엇볼 바라 사랑했는데 НАЯ중은 없어 나는 옹랑이 생긴 바람이 혼자 있고 싶어, 사랑여 언제까지 빛날 수 있을 거야 우리를 사랑을 위해 우리께 원하는 이유가 끝나버린 사랑이라면 추억할 수 있는 일까지 쓸 수 있을 거야 이건 뭐였지? 금전고무신! 저예요? 정국이예요? 너 왜 금전고무신밖에 안 하냐? 이제는 지나 버린 꿈같은 이야기 미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워워워워 나 왜 이렇게 길어? 네, 금전고무신밖에 안 하고 후후후후 아아! 다시는 오지않아도 모두 다 아름답고 청남얘기 꿈같은 이야기 금전고무신! 아니, 왜 나만 길어? 진짜 섭섭한데? 꿈같은 이야기, 금전고무신! 이 노래는 다 알잖아? 네 다행이다 한국이라 나왔네 아니, 나 앞의 노래는 근데 가사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아니 어떻게 아냐? 근데 전 노래도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요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짠! 삽이 뒤에 생각나는 사람? 짠! 뒤에는 솔직히 일단은 저는 뒤에는 솔직히 일단은 하면서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사가 전혀 안 들려 뭐라 하는지 와, 자리 뽑아야 돼? 와, 내 자리 진짜 와, 진짜 나는, 나는 나는 차라리 여기나 여기를 갔으면 좋겠다 야, 이 자리가 대박이야 이 자리도 미쳤어요 나 롯데 타고 가야겠다 와, 형 저도 뭐 장담 못 하겠네요, 형님 같이 가죠 자, 갑시다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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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 전에 언어, 언어 해버리죠 자, 여러분들 운명입니다 운명이에요 아니, 일본 걸리면 안 된 거 아니야? 계속 맞을 거 아니야? 내 자리 다는 가져와 내가 가져와 1번이 좋지 않아 1번이 안 좋아 하나 하나, 둘, 셋 우와 1번 슈가 형님 우와 1번 슈가 형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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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근데 자리 바꾸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자, 오케이 알았어 일단 가사를 모르는데 일단 내 자리가 꿀이긴 하거든 정국이 자리 꿀이던데 검정 고무신 아니, 근데 일단 네가 사는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수는 없어요 널 얼마나 사랑하는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수는 없어 맞죠? 오케이, 일단 해봅시다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근데 나 첫 노래는 아예 몰라 일단은 부딪혀 보자 자, 하나, 둘, 셋 도전 하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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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안 불러, 왜? 키가 너무 높은데? 왜? 낚이 앞뒀잖아 아니, 키가 중요해 지금 불러야지 소리가 찰지다 자, 갑시다 형, 왜 웃어요? 아니, 왜 웃겠냐 지금, 지금 틀렸는데 네가 틀리면 넘어가지 않잖아 아, 이래서 1번이 안 좋구나 자, 힌트 하나 쓰실 거예요? 네, 쓸게요 오케이 자, 틀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자, 갈까요? 자, 갈게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도전 지금 즐길 수가 없어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 뜻 못 살겠다고 나 없이 뜻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나 혼자서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야, 이거 쎈데? 야, 이거 아파 보인데? 아, 이거 괜찮아? 야, 이거 쎈데? 되게 괜찮은데 뭐라 해야 되지? 쟁반이 되게 싸가지가 없다고 해야 되나 아, 근데 형 맞출 줄 몰랐네 나 그래서 되게 긴장 풀고 있었는데 아, 들을게요 아, 근데 나 혼자서 아니야? 나도 사랑해 나는 사랑해 나 사랑해 어떡하라고 아, 추억은 어떻게 하라고 여기까지가 제 파트예요? 아, 그래요? 그렇지, 너 없이는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쉽네 아, 다 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네 내가 가서 다 외웠어 야, 근데 지금 시간은 왜 왔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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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음을 모르겠어 너 없이는 어떡하라고 나 없이인가? 너 없이 난 아니야? 너 없이 난인가 보다 너 없이 난 어떡하라고 아니야, 너 없이 난 아니야, 근데 나 없이 넌 아니지, 너 없이는 아니지 근데 내가 듣기로는 없이가 아니었는데 내가 듣기로는? 남은 사람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아,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그래, 내가 그게 아닌 것 같다 했잖아요 도전! 아, 도전!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 난 어떡해 이건 정말 꿈일 것 이건 정말 꿈일 것 믿을 수 없어 되게 아름다운 척하던데 아까 공동공신이랑 지금 뒤섞였어 나, 나 다 다 외웠어 나 단체만 빼고 다 다시 갈게요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 난 어떡해 아니, 이건 꿈일 거야 믿을 수 없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믿어 믿어 아 뭐야, 너 저 힌트 쓸게요 네, 힌트 6번 네 저는 이제 힌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죽일 거라면 혼자 있고 싶어 사랑 혼자 있고 싶어 너무 어려워 이 노래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우리 사랑을 위해 지금 그 앞이 문제야 지금 단체 아니야 얘들아, 근데 단체 아니야? 단체 아예 모르죠 단체가 뭔데? 내가 근데 여기까지 가도 성공이야 그럼 일단 하자, 해보자 Let's go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를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남은 사랑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 난 어떡해 아니, 이건 꿈일 거야 믿을 수 없어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순 없어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나를 억말사 잠시만 잠시만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긴장 긴장하면 안 되네 긴장하고 있어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긴장하지 마 보이냐? 맞고 나니까 닦아 먹었는데요?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잠깐만, 처음에 뭐냐?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어서라면 언제까지 우리 사랑을 위해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 우리 사랑을 위해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이거 같아, 몰라, 해볼게 자, 도전 자, 도전 갑니다 아니, 이건 꿈에 가야 믿을 수 없어 너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순 없어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어서라면 언제까지 우리 사랑을 위해 우리 사랑을 위해 기다릴 수 있을 거야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아니 언제까지 뭐라고?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그냥 거꾸로야, 문장이 우리 사랑을 위해가 뒤에 가야 돼 형, 근데 형 홍석이가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형 꼴등하더라도 우리 진짜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오케이, 진짜 사랑한다 형, 이거 연인한테 얘기하듯이 오케이 꼴등 될 거 같으니까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뭐라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아니, 사실 7번이 꼴등 되기도 어려워요, 사실 사실 아니잖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오케이 미안하다, 얘들아 끝내자 잘 지내고 응, 잘 지내고 응, 잘 지내고 우리 사랑을 네, 진짜 응, 잘 지내고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었어라면 틀어 숙소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형 너 아 검정 고무신 다 까부다 그녀가 낳아 아, 제 발 앞에서 들려라 나 검정 고무신을 모르겠는데? 바로 넣어! 쉽다, 쉽다! 이내! 가을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렛츠고!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 고무신 검정 고무신! 할아버지! 이거 모른다, 할머니가 앉아라, 앉아라, 앉아라 어디 도망가노? 어디 도망가노? 하나, 둘, 셋! 도망가! 힌트 한번 쓸까요? 걸렸다, 이제? 아, 잠깐만, 내가 안 뽑는 게 맞지 않나? 나온다, 순서 바꾸기 아, 진짜 자리 바꾸기일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해봐 야, 진짜 자리 바꾸기 나오면 진짜 와, 미쳤다, 이거 지민아 나 완전 머리 터졌다, 지금 도전 50절입니다 예전에 아침에 하던 도전 천국 도전 천국 미안합니다 사실 우리 시절을 지배했던 저 노래 하나면 사실 노래왕 끝날 학교 인기장이 될 수 있는 야, 최고의 분위기였다 감동이 미쳤었고 바람이 아, 형 어떻게 남준아, 가자 아, 남준아, 가자 봉인을 풀 때가 됐구만 그래, 이제 7명의 스타베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선생님, 롤라잇 동영상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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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